I'm ready I'm ready I'm ready Oh baby I'm ready I'm ready 준비하십시오 뭐 아파요? 안녕하세요 나도 해볼게 일단 머리 아파 자리야 한번 해봐야지 와 귀비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늘님 트리 하실래요? 제가 하나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야 힐러가 남았구나 반갑습니다 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? 그 굴림보님이 그 굴림보님이신가?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무슨 보고 있었는데 아까 굴림보님 덕분에 저 시청자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봤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봤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감사하죠 아니 우와 신기하다 저 아까 보고 있었는데 아 아 있어요? 네 이겨봐요 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이겨볼게요 아 근데 이기는 것보단 오케이 즐겁게 게임해봅시다 행복한 밤입니다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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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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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정면에 라인하르트 있어요 정면에 디바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반피 솔드 2층 올라왔어요 뭐야 뭐야 너 흘리지마잖아 아 잠시만 힐 깨야 안돼 밤에 깨져요 오케이 오케이 밤에 깨져요 정면에 맥크리 오 무신님 아나에 힐 방벽 없어요 주는 방벽 없어요 상대 누구 돌지 않나요? 나이스 교환했어요 솔져 2층 솔져 2층 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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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오 방벽 때릴게요 저 얼굴 보여주지 아이고 저 왔어 아이고 디바 터졌다 나이스 저 일단 뽕 있거든요 오른쪽에 루시우 있어요 거짓말고 살려줘요 송 하나 더 송 하나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때려줬네 솔져 2층 올라가요? 솔져 2층 올라온데요 다이 다이 빠졌어 빠졌어 어어 오케이 방벽 잘못 줬다 저 준헌방벽 없어요? 오 우리 호구 위험한거 아니에요 노랑갈매기 노랑갈매기 오케이 오케이 상대 아나 수류탄 빠졌어요 우리 우리 석양 우리 석양 어디지? 매크리 정면 저의 궁 날린거 아니죠 의미 있었습니다 라인 망치 오 와 식겁했다 라인 망치 있어요 라인 피해 상대 라인 피 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진짜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케이 디바 마지막 디바 마지막 디바 맥크리스 맥크리 조심 뚝 빼기 날라가는거 오 오케이 좋아요 와 이걸 막았네 상대 궁 빠진거 한번 체크해볼까요? 라인 궁이랑 못 빠졌죠? 저 여기서 대박 한번 노려도 됩니까? 오케이 대박 한번 노려도 됩니다 됐습니다 제가 유인할게요 여기로 슬금슬금 안오는데요 오 거기 눈 돌렸어요 순간 안들켰겠죠? 아나 수면총 빠졌어요 어? 나이스 대박이다 잠깐만 상대 디바 궁 대박이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나이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갈게요 아이고 아 아나 없어요 아 아나 없어요 나이스 나 궁리버님이 씨랍니까 아 죄송해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그쵸?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디바 할거 그랬나? 디바로 바꿔 볼게요 자리야 죽으면 상대 솔맥이에요 깨웠다 맥크리 깨웠다 맥크리 나이스 어 제가 깨울뻔했는데 안깨웠어요 어 깨울뻔했는데 안깨웠어요 어 깨울뻔했는데 안깨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상대 망치 있을거에요 상대 망치 있을거에요 라인님 맞아주시죠 나이스 나이스 붙을까요? 앞에서 좀 싸울까요? 나이스 그래 나이스 그래 방금 떨어졌어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덮칩시다 나이스 덮칩시다 나이스 덮칩시다 오케이 파리타임 하나 비해 하나 짤 어 뭐야 하나 힐 오케이 디바까지 이제 뺄게요 송 하나 냅둡시다 오케이 나이스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하나 궁있거든요 이거 이거 라인님 드릴게요 상대 라인도 궁있어요 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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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안주면 안될거 같은데 라인 자리아 호그로 갑시다 이번에 자리아 호그 오케이 송 하나 안될 이거 호그님이 갈아주시면 제가 바로 호그할게요 제가 저 자리아 궁써도 되나요? 오케이 감사합니다 썼어요 나이스 나이스 다 누웠다 다 누웠어 다 누웠어 주는 방금 2초 덮치죠 덮치죠 안되나? 2층에 안되나? 아 저밖에 없나요? 오케이 뺄게요 뺄게요 2층에 솔져 맥크릴 2층에 솔져 맥크릴 2층에 솔져 맥크릴 저 2층 갈 수 있는게 없어요 우리 2층? 솔져있어 솔져있어 2층에 갔는데 이제 나 못 올라가요 오케이 우리 돌았어 2층 맥크릴은 정면에 있어요 아 솔져 돌았거든 어디에 오케이 일단 이거 잡았어 망치 있다 망치 쓰려 한다 망치 쓰려 한다 2층 2층 1층 2층 내가 막을게요 오케이 왜 절로 써 나 못써 나 못써 석양 석양 정면 방패 좀 방패 좀 오 맥크리 안돼 맥크리 안돼 맥크리 안돼 나이스 정면에 라인하르트 라인볼게 맥크리 어디 맥크리 어디 맥크리님이 잡아줄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 힐벳 넣었어요 아나필 아나필 나이스 솔져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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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라인 라인 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오 여기까지 좋아요 침착하세요 여러분들 에어컨에서 이상한데 에어컨에서 이상한데 디바구가 이거 레그 오겠다 디바구가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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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벳 아껴봐요 오케이 오케이 요시온이 위로 준비 오케이 저 방벽 준비 방벽 준비 됐어요 잠깐만 아나 지웠어요 아나 지웠어요 저기 아나 지웠어 나이스 솔져 오른쪽 솔져 목표 오른쪽 필 오른쪽 필 목표 필 목표 필 오케이 나 지금 탱킹하고 올게 알갈종 루시오 반피 맥크리 꽁 줄게 맥크리 보내줘 맥크리 필 맥크리 필 아 맥크리 힐이 안 돼 아 저 다 모으긴 했는데 자기 방벽 있었는데 화이팅 우리 팀 알갈종 알갈종 아나 알갈종 할 수 있어 할만해 디바로 바꿔 갈게요 저희도 비트 있어요 라인 지웠어 화이팅 화이팅 라인 헬벤 저희 라인 궁 있어요 마지막 한타에요 오케이 나이스 아아 오른쪽에 맥크리 맥크리 필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방심하지 말고 가겠습니다 후 두두두두두두 자리야 한 번 더 할까요 굿님본님 원래 근데 한조 하지 않으셨어요? 한조 막 하려 딜러 솔러 잘하시던데 아 진짜요? 전 다해요 저 라인 연속하고 있어요 아아아아 아아아 부캐 부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아까 열심히 해야지 아 네 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이 금종왕님 계시면 하던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꼭지의 금종왕이지만 이분은 진짜 금종왕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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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죠 갑자기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아아아아 아니 그때 그래서 아까 유튜브 감사하다고 아저씨가 아아아 진짜요? 아니 막 목소리가 작으신거 잘 안들렸어요 아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까이서 호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태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이분 만나면 진짜 진 적이 없어 아 그런가요? 맨날 지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가죠? 오케이 가야죠 이거 안풀린다 안풀린다 상대 시메트라 보여요 오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맞아줄 수 있나요? 아 아 죄송해요 아냐아냐아냐 오케오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케 다 없앴어요 오케 다 없앴어요 주변으로 갈게요 오케 호그 앨벌가 끌렸다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런게임이죠 당황하지 말고 저희 다섯명 다 빼겠습니다 나이스 아닌가 나이스 그랩 호그 힐벨 라인 아르토 돌진 빠졌어요 아 알갈 좀 아 나 오른쪽 나이스 그랩 근데 왜 안 죽었지? 아 디박 해요? 오케 시메트라 오른쪽에 혼자 있어요 시메트라 오른쪽 여기 방 안에 시메트라 반필 시메트라 피 1 라임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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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호그 2층에 있대요 호그 2층 나 박미 깨졌어요 목표로 뻗치고서 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깨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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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궁 써요 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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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올라갈까요? 2층으로 올라갈까요? 2층을 먹으러 갑시다 2층으로 와요 우리 호구 우리 호구 나 심을 잘라줬었는데 기바 맥댄스 하네 이 정도면 심의 궁있죠 솔져 오른쪽 자리아 궁있는데 써도 되나요? 네 쏘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디바 견제 해야되는데 솔져 오른쪽에 거슬리네요 라인 라인부터 되나? 호구 올라왔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따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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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호구 뒤에 호구 2층에 상대 시메트라 궁있지 않을까요? 보호막 생성기인가? 마지막 송 하나 나이스 나이스 네 보호막 깔아지 오케이 오케이 깨이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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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이스 시메트라 필 솔져 필 아 오케이 나이스 디바 잡으러 가세요 오케이 디바 잡으러 가세요 이거 2층 만약에 못먹는거 같으면 제가 디바로 바꿔올게요 어 지금 뭐가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래야 진이 하면서도 아 아 아 오케이 디바 2층 정면에 호구 정면에 호구 있어요 너프 너프 죽으면 내 머리 죽으면 내 머리 오케이 어 오케이 호구 그래 빠졌어요 한 번 빠지죠 그냥 오케이 한 번 빠질게요 나이스 송 하나다 이건 깨이드다 오케이 디바 2층 오케이 뒤에 오른쪽에 호구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감사합니다 네오 여기 시메트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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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인지 솔져 오른쪽 솔져 오른쪽 아 잠깐만 목표 목표 조심 정면에 목표 목표 필 목표 필 알갈중 알갈중 아이고 나이스 솔져 컷 호구 왼쪽 아 오케이 방벼 틀었어요 호구 호구 재우는데 호구 깨어버렸어 호구 호구 호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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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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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만하다 나이스 로봇 꼈다 오케이 호구 컷 뒤에 시메트라 솔져 마 솔져 마 솔져 마 시메트라 뒤에 숭단 이동기 있나봐요 솔져 피일 솔져 피일 꼈어요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최고 기록이다 와 나이스 나이스 칭찬 하나 드리고 갑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뾰로롱 칭찬 하나 칭찬 하나 칭찬 하나 칭찬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